분명한 것은 사탄이 억지로 아당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다 먹은 것은 아당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로를 다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음행을 하라고 우리가 다시 죄 지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음행을 하며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춰서 예수님을sticks 위해서 감사합니다.